002030 안녕하세요.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아세아입니다. 아세아의 테마는 지주사이, 가, 있습니다. 아세아, 은, 는 동사는 지주회사로 종속회사가 영위하는 사업은 시멘트, 제지, 기타사업으로 분류듬. 시멘트 사업 부문은 시멘트와 레미콘, 몰탈 등을 제조해 판매함 제지 사업 부문은 골판지원지, 골판지원단 및 상자 등을 만들어 판매하며 기타 부문은 창업투자업, 메달실리콘 제조 및 판매, 농작물재배 및 판매 등을 담당함 제지사업, 시멘트 사업 순으로 영업수익에서의 기여도가 높음. 기업개요대시동사는 구아세아시멘트, 2013년 10월 시멘트 제조업 부문을 신설기업인 아세아시멘트로 분할하였으며, 그 후 지주사업과 투자사업을 영위하고 있음 대시동사의 사업은 지주회사 및 경영컨설팅 부문, 골판지 및 골판지 상자를 생산하는 제지 부문, 시멘트 제조 부문, 그리고 기타, 창업투자, 메달실리콘 제조 등 로 구성됨 대시 시멘트 제조업체인 아세아시멘트, 골판지 제조업체인 아세아제지, 경산제지, 골판지 판매업체인 제1산업, 콘크리트 타일 제조업체인 아세아산업개발 등을 종속기업으로 보유 재무 대시 시멘트 및 레미콘의 판매 증가한 가운데 온라인 쇼핑 증가에 따른 골판지 수요 증가로 제지 부문 매출 역시 증가하며 전년 대비 매출 규모 확대 대시 매출 증가에 따른 원가 및 판관비 부담 완화로 영업이익률 전년 대비 상승, 지분법이익 및 중단 영업이익 발생, 법인세 감소, 기타 및 금융수지 개선되며 순이익률도 상승 대시 내수경기 개선 및 국내 건설투자의 확대,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 정책과 비대면, 소비의 지속 등으로 시멘트 및 제지 부문 판매 증가하며 매출 성장 전망 2022년 8월 19일 기준 장마감, 아세아의 시가총액은 2,761억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주가입니다. 아세아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피 497위입니다. 아세아의 상장 주식수는 219만 천수문의 주입니다. 아세아의 액면가는 5,0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주입니다. 아세아의 퍼은 2.74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15.50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에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2.67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47,939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49만 1,013원을 보여주었으며 pbs는 0.26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45,915원이고 추정 eps는 n-a원입니다. pbs와 bps는 각각 0.25배 49만 6,839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2.38%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의 n-a이며 목표주가는 n-a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이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1번지 584억원 1470억원 2289억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943번지억원 829억원 2,012억원입니다. 아세아의 재물을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비율을 보면 81번지 52%이고 유보율은 12,739.52%입니다. 부채비율이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회사에 남는 게 돈이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492.69이며 전일 대비해서 15.36-0.61%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814.17이며 전일 대비해서 11.89-1.44%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세아의 2022년 8월 19일 기준 장마감 현재가는 12만6천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총가인 12만8천원보다 2천원만큼 하락하는 모습이 나와주었습니다. 최근 5일 총가들의 평균은 12만8천5백원입니다. 금일 총가가 5일 평균보다 낮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하방이 힘이 있다고 생각해볼 수 있겠습니다. 아세아의 총가는 12만6천원이며 주가가 아세아의 21 이동평균선 및 볼린저밴드 중심선보다 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아세아의 총가는 12만6천원이며 주가가 아세아의 241 이동평균선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동평균선의 배열을 보면 장기 2평선인 121선과 241선과 481선이 정배열을 이뤄주고 있습니다. 오늘 총가와 21 이동평균선 사이의 이격도가 101%입니다. 금일 아세아은은 거래량 1118주가 거래되었으며 거래대금 141백만원이 움직였습니다. 금일 거래원별 거래량을 확인해보겠습니다. 금일 매도 상위 거래원은 각각 신한금융투자에서 384조, 미래의 세증권에서 220조, 이베스트에서 140조, 키움증권에서 116조, 한국증권에서 63주를 매도하였습니다. 금일 매수 상위 거래원은 각각 신한금융투자에서 201흔도조, 키움증권에서 140도조, 미래의 세증권에서 131조, 이베스트에서 96조, 한국증권에서 60주를 매수하였습니다. 최근 5일간 외국인은 639주만큼 순매도를 하였으며 기관은 400내 주만큼 순매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주식하는 사람들 모두 성공투자하시길 바랍니다. 지주사 관련주 아세아주가 전망 및 차트 분석 지주사 관련주 아세아주가 전망 및 차트 분석